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소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우리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야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배를 가진 자입니다. 네 오늘 금요예배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전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아마 나옵니다. 네 딱 봐도 뭔지 알겠죠? 일명 밀레니엄 스타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인데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가격 측정이 불가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최소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억 원입니다. 뭐 엄청난 보석이죠? 이런 엄청난 보석을 과연 어디에 보관해야 될까요? 또 사진 하나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억 넘는 밀레니엄 스타를 저 발산역 다이소에서 파는 질그릇에 보관한다.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보석들은 가치에 걸맞게 최고급 케이스에 넣어서 지문과 안구 인식으로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탄 유리에 CCTV에 첨단 장비로 무장돼 있는 세계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스위스 비밀 금고에다가 보관해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림도우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암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진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근데 우린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로 질그릇 같은 자들을 불러서 참 보배를 깨닫게 해서 사명자로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뭐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근데 진짜 팩트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질그릇 중에 질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야 우루.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오래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곳곳에 있고 온 동네에 우상천지, 우상이 넘치는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우상 동네에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직업이 뭡니까? 그 우상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연약한 체질과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완전 질그릇이었던 거죠. 그런 질그릇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창대키에서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베드로 뭐라고 부릅니까?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 초대교회의 수장.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릴 출신 오부입니다. 성질 급하죠. 다혈질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겉모습을 보고 육신적인 조건과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엄청난 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진정한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전부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찾고 발견할 때에 나를 낙심시키고 때로는 힘 빠지게 만드는 모든 문제와 현실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있는 참된 망대, 참된 보배를 새롭게 발견하고 붙잡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 같은 나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아 광채도 없고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지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나의 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지고 금관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창세기 3장으로 엄청난 이 원죄의 데미지를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죄성, 부패성이 남아서 오늘 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몸은 죄의 자급장, 죄의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주로 어디를 건드릴까요? 보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 육체를 공격합니다. 질그릇이 깨지고 무너지면 그 안에 담겨진 보배도 결국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이란 이 히브리어 뜻은 가난한, 비천한 뜻이다. 나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지만은 순간순간 내 육신의 연약함과 창세기 3장의 한계로 인해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공고함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정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을 받지 못하거나 육신적인 응답을 놓쳐버리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겁나 열받고 난리 나는데 정작 보배를 놓치거나 보배를 누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오늘만 뭐 날인가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언젠가는 뭐 되겠지 뭐 이렇게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넘겨버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탄식 앞에 로마스 7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의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내고 승리케 하시는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는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옛틀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심어놓은 실패와 재앙의 저주의 망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낙심입니다. 사탄은 항상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한 육신과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주저앉아버리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응답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응답에 매이거나 응답에 연연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한 날에 보니까 저 헬스장에서 광고지를 크게 탁 붙여놨어요. 다 보이도록. 그게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 세상에 안 빠지는 살은 절대 없다. 눈이 번쩍 떠 있는 거예요. 안 빠지는 살이 없다는 거예요. 야, 살 빼려면 죽도록 식단 짜고 운동하고 안 빠지는 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헬스장이 오면 다 빠진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냐고? 이런 헬스장이 어디에 있냐고. 중요한 건 그 밑에 가로에 넣고 뭐라 해놨느냐? 단, 늦게 빠지는 살만 있을 뿐이다. 말 되죠? 안 빠지는 살이 없다는 거예요. 단, 늦게 빠지는 살이 있다는 거예요. 늦게 빠지는 살. 도대체 그 놈의 살이 언제 늦게 빠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말 되잖아요.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주저앉고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단지 늦게 오는 응답은 있을 뿐입니다. 응답이 너무 연연해하고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방향 속에서 인도받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우리들이 진짜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질글같은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한때 행악자이며 박해자였던 자신의 겉사람과 사탄이 심어놓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했지만 그때마다 보배 대신은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세상과 현장에는 나를 낙심시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수많은 현실의 암초덩어리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질그릇같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우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사망군세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삼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관심과 집중 바울의 우선순위는 썩어져 없어질 질그릇 겉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우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망대 나의 절대 망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럼 질그릇 때문에 낙심하고 자졸하게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의 질그릇을 인정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는 복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야.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방세도로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꼴일까? 계속 질그릇 짜면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너무 착하고 너무 양심적이면 마치 제주도 삼다도처럼 방금 그 웃음은 비웃음인데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비웃는 것은 성령해방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삼다수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화산 안방석에서 올라 나오는 제주 청정지에서 나오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양심적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정제하고 스스로 율법으로 자신을 올마 메워버립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정제하고 아무리 나를 고소해도 그래 나 그런 인간이다. 어쩔래? 당당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안 넘어지려고 너무 승리하려고 애쓰거나 발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나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하면요 사탄이 그냥 발 앞에 바로 무릎 꿇습니다. 아예 사탄이 짐을 싸고 나가버립니다. 결박할 필요도 없어요. 소유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에 속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배를 가진 나입니다.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내 안에 보배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보배를 더욱 빛나게 가치있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즉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 수준과 인격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에게 내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한 것이 바로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캠프하고 전도하다 보면 늘 확인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불신자인데요. 인품 너무 훌륭해. 학식도 풍부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성공의 업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복음 말하며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딴소리하고 비판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비밀과 능력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다 감춰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꼭 홍이가 갈라져야지 기적입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무나 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이다. 바요나 시무나 니가 진짜 복이 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세상과 종교가 말하는 그 기복이 복입니까? 물론 복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진짜 복입니까? 바요나 시무나 니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믿도록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하고 늘 듣고 늘 접하다 보니까 이 보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것을 더욱 부려워하고 왠지 내가 가진 보배는 세상과 성공자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게 보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세상과 현장에 당당히 드러내라고 빛으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랩몬트 사회 갈 때 한 랩몬트가 이상하게 캠프 현장에만 나가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불신자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자꾸만 쭈빗거리고 머뭇거리고 결국 말 못하고 계속 맴돌기만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프 끝나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카스테라처럼 아주 부드럽지만은 그때만 해도 제가 막 혈기왕성하고 막 피 끓는 때였거든요. 불러가지고 제가 가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몰아쳤습니다. 복음을 불신자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냐고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냐고 너 안에 있는 너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냐고 제가 막 몰아쳤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성도의 소리함에 들어가겠죠. 감서 이대교구 박 뭐뭐 목사가 랩런트를 몰아쳤다. 그럼 저는 이제 불려가서 심할수 쓰고 이제 막 그때만 해도 순수했어. 그 얘기 몰아치니까 질질 짤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다니 내가 예수를 쪽팔리고 창피하다니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막 갱신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불신자 앞에 그 세상 앞에 그 신앙 고백 하나 할 줄 못할 만큼 그 정도밖에 안되느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진 자의 삶은 갈레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죽었습니까? 억지로 죽은 척 하는 거 아니죠? 평상시엔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없다. 그래. 근데요. 문제 터지면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기분 나쁘게 하면 이익 손에 걸리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쓱 올라옵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생명이 몇 갠지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야 무슨 예수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으면요. 빨리 죽는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서 죽지도 않고 그 고통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을 텐데 오늘부터 죽은 척 하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진짜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토께서 사시는 것이다. 보배를 가진 자 쉽게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건 벌써 보배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죠. 보배를 가진 자는 절대적인 오직의 삶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오직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토 왜 오직 그리토입니까? 그 어떤 문제도 결국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재앙 조주 실패 다 끝내고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린 마태복음 심장 16절에 오직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파키스탄 영상을 보는데요. 얼마나 가슴 뭉클하는지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 다 이루었다. 이야 과연 그분의 그 고백들이 정말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과거 지금 현재 있는 문제 앞으로 찾아올 미래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완전히 다 끝내시고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오직 하는 겁니다. 이런 오직의 삶을 누리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고 증복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운동 하다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때론 오해받고 교회 근처는 심합니다. 특히 우리 화공로 같은 경우는요 워낙 캠프를 많이 하다보니까 캠프팀이 거리에 나가니까 매주 캠프하거든요. 나가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저 예원에서 온 팀들이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보면 힘 빠지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전도해도 안되는거 아니냐 전도 캠프 계속해야되는건가 내가 훈련을 덜 받았어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구원은 영생주식으로 작전된 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겁니다. 작전되지 않은 자에게는 성경 66권 성경 주석 논문 다 갖다줘도 절대 믿지 않고 절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고린도우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듣든 듣지 않든 반응이 있든 없든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전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만 오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절대성만 선포하면 반드시 생명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신정동에 있는 이펜하우스 근처에 있는 서남병원이라고 서울시립병원입니다. 거기 4층에 가면 43병동 완화치료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결국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요양원에서 더 이상 안 된다 이 암환자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즉 뭐죠? 죽음을 맞이하러 오는 병동입니다. 거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요 적기는 5명 많기는 12명 뭐 13명 몇 개 병실에 이제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 복지사 한 분이 쭉 차트를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종교가 뭐고 신앙이 뭐고 쭉 설명을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다 됐죠. 그래서 아 목사님 이 사람은 절대 천주교 신자라서 절대 복음 안 들을 겁니다. 이분은요. 뭐 영세 받고 세례명까지 카탈리나까지 받고 심지어 신부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도 오고 절대 안 들을 겁니다. 또 우리는 절대 안 들을 거다 하면 더 마음에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 절대가 우리가 말하는 그 절대가 아닌데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원래 거꾸로 하는 게 성령 인도니까. 그게 갔습니다. 갔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해골 뼈만 남아있어요. 살 가죽에다 뼈만 남아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써요. 이렇게 호흡합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영접기도를 하는데요.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제 귀에다 대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걸 끝까지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또박또박하게 다 따라서 영접합니다. 어떤 분은요. 남아공에서 왔어요. 남아공에서 온 안수집사님입니다. 한 2주 동안 계속 봤거든요. 드디어 이분이 임종이 임박했어요. 임종이 임박하면 병실을 따로 하나 줍니다. 가족실로. 마지막 가족들 면회하고 정리하라고 마지막 단독 병실을 하나 줍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에 이 아버지가 마지막이니까 저 남아공에서 이민 가셨겠죠. 그 남아공에서 딸, 손녀들이 다 왔어요. 완전 시간표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영접하고 제가 저희 교회에 또 경조국이 엄청나잖아요. 장례까지 좀 하고 싶었는데 연결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완전 불교 골수신자입니다. 이 복지사가 목사님 이 사람은 절대 안 아예 처음에 상담할 때 자기는 기독교 이런 거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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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하지 말라고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우린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가니까요. 이 딸이 옆에 간호하면서 좀 손짓하면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자기 아버지 절대 안 들을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대부분 환자들은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갑자기 눈을 뜨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딸을 말로 치고 듣겠다는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무슨 말이죠? 어떤 현장이라도 어떤 상태 속에 있더라도 생명의 주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선포되면 결국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자 이 보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꼭 문제 만나서 꼭 어려움 만나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망대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세 가지 뜰까지 이 망대를 뭐하라고요? 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요. 순례자가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 가지 발판 비밀 아홉 가지 흐름 다섯 가지 확신 유수까지 삶 어쨌든 그 여정을 뭐하라고요?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이정표 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부리 삼부터 저 로마까지 이걸 붙잡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우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바라도 버진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원래대로라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남자 배우가 마약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고배를 가진 나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영원한 응답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장막터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장막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우소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지금 나에게 크고 작은 문제 남들에게 말 못하고 혼자 속아리하면서 끙끙대고 있는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이 누릴 미래의 영원한 영광과는 좁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우소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보배를 가졌는지 그 보배의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질그릇이면 매일 낙심하고 매일 실망하고 그냥 매일 막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면 매일 매순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날이자 랩몬트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 뭘까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요즘 시대가 다른 거죠. 2위 용돈 현금 캐시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세게 나옵니다.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3위 반려동물 4위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물건도 다 필요 없고 자유시간 학교 학업에 너무 눌린 친구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유시간 달라는 거죠. 마지막 5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장난감 이런 겁니다. 우리 집 큰 딸은 보니까 세븐틴 공연 가고 싶다. 수십만 원 하는데 어떻게 당장 보내겠습니까? 소원인 거죠. 우리 둘째 놈은 축구 국가대표 직간 하고 싶다. 요즘은 또 도마뱀에 꽂혀가지고 도마뱀 사달라고 점점 아이들이 스킬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막둥이는 핫초핑 핫초핑 아세요? 아 예 모르신 분은 집에 가서 검색해보시면 핫초핑이면 다 끝납니다. 모든 거 게임 오버합니다. 핫초핑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교단에 많은 랩몬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후대에 대한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이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메이저리그 야구 우리 MLB라고 미국 프로야구죠. 여기 올해 우리가 물론 우리 김하성 선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만 또 이정우라고 KBO 리그를 완전히 정복한 이 타자가 올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로 스카웃돼서 갔습니다. 굉장한 금액을 받고요. 저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를 봤으니까 아무리 이정우라도 이정우가 타격 오한왕을 하고 한국 KBO에 더 이상 적수 이럴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메이저리그는 안 될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선수가 물론 실력과 능력은 뭐 검증받았지만 사실 실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정우 어머니가 영상 인터뷰하는 걸 우연치 않게 보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인터뷰하느냐 이정우의 아버지가 이종범입니다. 우리나라 레전드잖아요. 아빠가 한국 야구 최고 선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이정우를 이렇게 성공시켰느냐 라고 했을 때 딱 마지막에 뭐라 얘기했느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종범인데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야구 선수인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욕심 안 부리겠습니까? 조금 욕심 내서 한번 도전하고 밀어붙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욕심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욕심을 부렸다라면 우리 아들도 우리 가족들도 다 불행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정우한테 영상편지 하라고 하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엄마가 많이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 안 보니까 그래도 신앙을 가진 분이시겠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대병원에 가면요 솔대병원이 엄청 큽니다. 거기 보면 단독으로 어린이병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소아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문안 갔는데요 애들이 머리를 다 빡빡 밀고 있어요.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요 소아암이에요. 어른들도 겪기 힘든 그 암을 그 네 살 다섯 살 일곱 살 애들이 항암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랩농트에 대해서 어떤 언약을 잡고 있나요. 혹시 나의 욕심이 아닙니까? 혹시 엄마의 욕심이 아닙니까? 혹시 아빠의 욕심이 아닙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은 가정위기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세운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어디죠? 아담과 하와이의 가정 그 가정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이 처절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제일 먼저 가정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만큼 가정이 중요한데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과 가정과 후대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랑해야죠. 맞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이혼하잖아요.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랑입니까? 사랑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머무림치지만 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체질 쉽게 넘어서지 못합니다. 또 돌아갑니다. 그렇게 훈련받아놓고도. 왜 유 목사님이 2030 2080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는 날 23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237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5천 종족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저 아마존 밀림 저 서남 아시아 쪽에 있는 수천 종족들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지 저 5천 종족까지 보금화되는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후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주역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발판이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원한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절대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오늘 고린도우소 사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질글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볼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문제도 그 어떤 사탄과 재앙과 지옥권세도 그 보금 앞에 그 생명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온 세계와 시대 살릴 보배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파수꾼 되심을 굳게 붙잡는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가 도움이 될 하 BBQ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